안녕하세요 초보 발라더 김동현입니다. 보내주신 오자평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. 숨죽여드름, 헐 대박고막, 마스터피스, 뒤로 쭉 내려볼게요. 미쳤다 남발, 남자 발라더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금 독특한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어 뭐야 지금 거 아닌데? 감동이 형 소름이 돋았짝? 아 6글자인데? 진짜 멋있다. 아 다시 할걸. 다시 할걸. 뮤직 넷 웍크 엠넷 뮤직 넷 웍크 엠넷 뮤직 넷 웍크 엠컷 아